1. 과연 모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은 그다지 확률이 높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선거부정 문제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은 이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 중에 소수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알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문을 던지게 되면 맨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바로 이해찬 전 당대표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9월 14일 기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입건한 다음에 한 5개월 이후에 시사인에서 독점 인터뷰를 한 겁니다. 나는 왜 20년 직권을 말했나. 좌파 20년 장기 직권론을 맨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분이 바로 이해찬 전 당대표입니다. 그 20년 직권론의 소위 무기가 뭐겠습니까? 뭘 가지고 20년 장기 직권론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더욱더 그것이 더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50년 장기 직권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뭐 아주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은 선거 결과를 제조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 9월 14일 인터뷰 기사이기 때문에 이때 인터뷰를 할 때는 세 번 정도 검증을 받은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데 성공했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가지고 전국의 광역단체장, 서울구청장, 그리고 전국의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또 전체를 다 그야말로 훔쳤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의회의 110석 가운데 102석을 소위 전산조작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민주당 몫으로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 15일에는 총선을 통해가지고 양정철과 이건영 씨의 양콤비의 명활약에 힘입어가지고 그야말로 거대 여당이 180일 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 정도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소위 권력의 탈취 사건에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이해찬 전당대표 입회에서는 20년 장기 집권론을 넘어서 50년 장기 집권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그냥 부정을 하면 모든 권력을 다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찬 씨는 전후 맥락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가운데 하나일 것을 저는 추측합니다. 그럼 민주당 수뇌부 가운데 이해찬 전 당대표만 알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수뇌부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소위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약탈하는 그런 종류의 본인들이 무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고 선관위의 특정 지역과 특정 노동단체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20년 50년 장기 집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보시게 되면 2018년 1월 16일이니까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한 5개월 앞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추미애 씨가 최소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했고 추미애 대표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연구기관인 민주연거원장이었던 김민석 씨는 지방선거와 개헌은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준비하겠다. 이해찬 의원은 1월 25일 날 적어도 4번 5번은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정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맨 처음 내차운 것은 2017년 5구 대선을 며칠 앞둔 4월 30일 날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박원순과 안희정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쭉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찬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영속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치고 그것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완성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을 노예화 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야말로 비밀병기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수뇌부는 대부분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들끼리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두 번째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25개 구청에서는 모두 다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단행됐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서초구청장 조은희 씨만 22%의 부정선거에서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의 22%를 부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빼앗겼습니다.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 몫으로 됐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100%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냥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 선거를 훔치고 17개의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경기지사와 대구 광역시 시장만 살아남았고 자유한국당의 몫이었고 모두 다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대구 광역시 시장 선거에서도 권영진 시장이 60%를 육박할 정도로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한 차이로 사전투표에서는 대구 시장도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광역단체장 그리고 소위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여러분들 광역시의회 서울시의회 대전시의회 이런 걸 다 그냥 훔친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써 2018년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 5월 7일 대통령선거에 대한 전국 차원의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부정선거의 상황은 모두 다 이런 콘텐츠로 정리되어 가서 공병호 tv에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수뇌부는 다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호합니다. 이것이 2018년 6월 13일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입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씨고 아마 이분이 홍영포이실 겁니다. 원내대표. 그 당시 아마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해찬 당대표가 계시고 그다음에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는 2017년 5월 7일 대통령선거에서 시운전한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본격적으로 화려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한 바로 그 선거가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소위 부정선거라는 비밀병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전투표 총선은 소위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전국 평균 25%로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조작을 했던 그런 선거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고 그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3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2%를 조작했던 서울시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던 지역에서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고 완전히 황교안 후보를 아웃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그런 선거가 총선이었습니다. 그 총선의 사전투표일이 아마 4월 12일 날 마쳤을 겁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저녁에 바로 정봉주 최고위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겨냥해서 나는 너희들이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봉주 당시의 최고위원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 뭐겠습니까? 사전투표가 마친 바로 그날 저녁에 상당히 개강된 그런 상태에서 정봉주 위원이 BJ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부분에 떠오르는 분들은 양정철 당시의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이건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겸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이렇게 그 당시 아마 사무총장이었을 겁니다. 사무총장이 구리시 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조작에 의한 소위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5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4월 13일 오전 8시 무렵에 천기를 뉴스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건형 씨가 이른바 보정값, 전국의 조작값을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창기를 뉴스를 하게 됐습니다. 163석을 쪽집게처럼 예측한 민주당의 숨은 손 이근영과 양정철의 맹콤비 이것이 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2020년도 4월 17일 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뇌부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쯤은 아마 민주당의 위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소상하게 알고 있지만 다 입을 아마 다물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선거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4.15 총선과 4.15 총선 당시에 아마 원내대표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총장 그리고 이번에 2월 1일 지방선거하고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는 소위 원내대표로 활동했던 소위 선교부정 문제의 소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창당이 많이 파악하고 있을 소위 민주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분은 바로 윤호중의 위원일 겁니다. 구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호중 위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2021년 또 4월 16일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선거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4.15 총선에 지방선거와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사무총장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는 원내대표를 맡았던 윤호중 씨가 아마 이런 실무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소식이 2021년도 8월 2일 날 2020년도 4.15 총선의 1등 공신 이건영 이재명 캠프로 옮겨가다 양정철도 이재명을 돕나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카우스 하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이건영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선거 조작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최근에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인데 대선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여기에 우상호 씨 그다음에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씨 이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송영길 씨도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알고 있겠습니까 우상호 씨라든지 이런 586 운동권들은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선 가운데서 대선이 끝났을 때 이제 이재명에게 전한 송영길 우리가 이깁니다. 푹 자고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3월 9일 오후 8시 30분 무렵에 유튜브 채널 오마이티비에 출연한 송영길 당대표는 제가 출구조사 전 이재명 후보와의 통화에서 이깁니다. 잠 푹 자고 있다가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판세가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를 개표 상황실로 분리하자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소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거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쳐가지고 막강한 화력을 갖춘 그런 상태였습니다. 2017년도 5구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완전히 입증된 것이 바로 선거 조작 기술입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 수의 몇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바로 자신들이 미는 그런 후보에게 얹어주는 그런 방식의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잘 작동된다는 것을 실전 경험을 세 번이나 성공시키고 네 번째도 여러분들 상당히 효과를 본 바로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그야말로 당일 투표에서는 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에서는 동 단위로 44% 이상 정도 승리하는 그런 사전 투표 조작 기술이 네 번 정도의 충분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득담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민주당의 수뇌부들은 추미애, 송영길, 우상호, 윤호중, 이재명, 이낙영, 이해찬, 양정철, 이근영, 박홍근 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여타의 민주당의 건배질을 다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선거 부정이라고 해서는 자신의 생업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세상 일반 문제에 대해서 어리버리 하더라도 자기 생업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소위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